라이트 그립은 스르륵에 못 따니까 오우! 오우 가까워 가까워 이건 진짜 나 먹으라고 주는거다 여기까지 온 사람 별로 없을거거든요 오케이 고급이 이 언덕인가봐 근데 이 언덕이면은 아무도 못 올라가는 언덕 아닌가? 오! 아니구나 아아! 언덕 아니구나 여기 떨어져 있었네 오 근데 아무도 안 먹은거 같죠? 느낌상 오케이 오케이 M이 사고 M이 사고 M이 사고 M이 사고 M이 사고라고 M이 사고 M이 사고 M이 사고 M이 사고 여기 털고 갈까? 사람 안온거 같으니까 털고 갈게 어 이제 자기장이 줍니다 자기장이 주니까 이쪽에 있던 애는 와야돼 그리고 이쪽 이쪽 애들도 일로 못 올라오니까 이쪽으로 아마 갈거에요 요집 먹으러 그리고 그리고 내 집을 노리러 올 수도 있으려나 잘 봐줘야겠죠 아 우드락 아 우드락 아 우드락 어 차소리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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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어디 올라가냐 저기를 올라간다고? 왜? 오케이 제클 근데 저쪽에 사람이 있었나? 사람이 있었나봐 아닌가? 있구나 아 한 명 있었구나 여포라니요? 그냥 1킬 한거에요 소리 좋죠? 저도 소리 마음에 드네요 어? 밑에서 가까운 소리? 아 근데 저도 가긴 가야되거든요 아까 저 위에 있던 애가 나오긴 나와야되는데 어 오케이 위에 다클 위에 싹 다클 오케이 오케이 위에 이제 경쟁자 많이 없다 오케이 아 근데 근데 자리 자리 자리가 어 자리가 힘들어 지금 너무 개할지야 지금 너무 개할지야 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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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이야 씨 나이스 나이스 오 오 탄 있니? 오 탄 없고 오 씨 깜짝이야 씨 잠깐만 자기장 2인 해야되요 여기 걸치나? 여기 안 걸치는거 같은데? 일단 도핑 좀 하자 일단 도핑 좀 하자 하 미친 오! 오! 오케이 저쪽 잘랐죠? 나이스 베스트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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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 흐흐 여포하라구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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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에 어 저쪽 집에 한 명 있었죠 여기도 한 명 있다 오케이 이때 붙어줍시다 저도 가긴 가야되요 어 어디야 어디야 뒨대 내 뒨대 내 양각인데 얘 뒤에 빨리 처리해야되는데 음 저쪽에 쏜다 잠깐만 나 근데 뒤에 봐야되 아씨 신경쓰인다 근데 나 너무 불리해요 연막이 하나도 없어 네 명 남았죠 아 나 이쪽 애가 신경쓰이는데 이쪽에서 나 쏜거 아니었나 깎고 싶은데 이쪽에서 날 쏘니까 어 저 집에서 날 쏘니까 갈 수가 없네 계속 무빙해줄게요 계속 무빙해줄게요 앞에 붙을게요 앞에 붙을게요 저쪽에 한 명 저쪽에 한 명 나 요쪽에 한 명 나 많이 불리한데 이거 고장좀 빨고 가자 고장좀 빨고 가자 아이씨 아이씨 아 이렇게 아파질 줄 몰랐네 구상 먹을 시간도 없이 아파지네 이제 아 죄송합니다 아 자기장 이렇게 아파진 줄 몰랐어 패치되고 하 그냥 구상 일곱개다 계알찌라서 천천히 갈라고 했는데 계알찌라서 천천히 갈라고 했는데 이어äng 또 Julian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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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